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일단 확인을 하세요 우리가 들어온 것은 일단 선물 쪽에 들어와서 btc usdt 로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쪽 창에 자 이슬레이티드 로 바뀌어 있는데 그리고 d 가 이제 배율이에요 롱과 숏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팩에 크로스가 있고 이슬레이티드가 있는데 교차와 격리라는 거에요 초보분들한테는 당연히 격리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교차는 뭐냐면 내 계좌 전체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넣는 거에요 그래 그걸로 전체로 풀로 하는 거라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나중에 추가 매수 같은 걸 해도 다 좀 먹혀버려서 초보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얘는 이제 내 계좌에 대비해서 내가 한정적으로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잡는게 좋고 자 그리고 배율인데 레브리지 롱은 롱과 숏포지션의 배율을 두개 다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두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자 권장해 드리는 것은 일단은 두배나 세배 정도만 하시길 제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다섯배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제일 권장은 두세 배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 배율이 높아 할수록 그 레브리지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내 포지션과 반대로 갔을 때 청산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LIQ 프라이스라는 게 청산되는 가격인데 이게 점점점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청산이 되면 내 자산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오래 꾸준히 좀 투자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너무 고배율을 쓰면 안되고 저배율로 매매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거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중요한게 뭐 이 가격을 정하구요 가격은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정하면 되고 그리고 오픈 롱이 있고 오픈 숏이 있어요 바이브거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픈 있고 숏이 있고 탭이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열고 반드시 사는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롱도 살 수 있고 숏도 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걸 청산시킬 때는 반드시 클로즈를 가서 클로즈를 누르면 또 이렇게 청산하는게 따로 있습니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상거에서 반대 포지션으로 크로즈에서 청산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오픈해서 만약 내가 롱을 샀다 그러면 크로즈에서는 숏으로 청산을 해주고 오픈해서 숏을 잡았으면 크로즈에서는 롱으로 청산을 시켜 주는 겁니다 양빵도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해치도 가능하죠 두개를 다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매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옵션을 잡자면 자 그리고 이제 자 리미트가 있고 마켓이 있습니다 예 뭐 컨디션을 안 쓰니까 필요 없고 조건부는 리미트는 말 그대로 지금 그냥 지정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지정가로 메이크로 만들든지 내가 위로 증해서 먹든지 지정가로 매매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잡으면 되고요 한마디 여기 그려두면 내려오다가 체결이 되는 거죠 내가 메이커 즉 대기하는 거죠 여기다 그려두면 올라와서 지정가가 올라와야 체결이 되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리미트를 쓴다고 생각이 되고 급하게 사거나 급하게 팔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마켓으로 바꿔서 여기는 그럼 가격이 없죠 그냥 금액만 지정해서 사면 내가 마켓 롱을 하면 그냥 무조건 위가격으로 이렇게 바로 사지는 거예요 마켓 숏을 하면 무조건 아래 가격으로 사지는 겁니다 숏 포지션이 잡히는 거죠 롱과 숏이 혹시 모르실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롱 포지션은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 사서 롱을 잡으면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수익이 납니다 숏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잡았어요 비트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게 숏이에요 숏 이건 롱 샀을 때 주식처럼 똑같이 현물처럼 움직일 거면 롱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현물처럼 올라갔을 때 수익이니까 똑같은 거고요 숏은 반대로 빠지고 싶을 때 위를 잡으면 숏 포지션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숏은 내려와야 수익 롱은 올라갈수록 수익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은 처음에는 롱 포지션만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현물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롱은 조금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주면 나올 기회를 좀 버티면 주기도 해요 숏 같은 경우는 익숙해져서 많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숏은 단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먹는 거 여기 사서 짧게 떨어지면 빨리빨리 챙기고 혹시 내가 샀는데 안가면 빨리 손질해 주고 그런 게 가능할 때만 소실 하시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롱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롱과 숏에 대해 알아봤고 롱을 다른 말로 옵션 같은 건 콜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에요 콜이라고도 하고 숏은 푸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롱을 또 불이라고 해요 불이 황소인데 불이라고도 불리고 숏은 참고로 이건 베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얘는 또 매수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한골 말로 매수 포지션 얘는 매도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얘기에요 다 같은 의미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비트코인 선물에서는 롱과 숏이라는 용어로 쓰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무기한이기 때문에 펀딩비라는 게 있습니다 펀딩비라는 설명도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펀딩비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 개념이 있는데 수수료가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마켓으로 메이크로 사는 것하고 시장가로 사는 수수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장점은 그거에요 장점은 메이크로 살 때는 수수료가 안 들어요 바이비트는 여기서 살 때는 수수료가 0.07 인가 하여튼 약간 좀 더 드는데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 수수료 할인으로 가입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 링크가 있어요 수수료 그거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할인이 되니까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나는 메이크로만 사고 싶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사고 팔아야 될 때가 있어서 마켓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서 이렇게 메이크로 샀다가 리미트로 사고 팔 때는 마켓으로 팔고 그렇게 저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나는 이거 리미트로만 그리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여기 보시면 포스트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체크를 하면 얘는 이제 시장가로 그리 안 한다는 얘기에요 반드시 시장가 메이크로만 그리할때는 이걸 체크해주면 그렇게 메이크로만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저점을 못 잡고 놓치는 경우나 고점에서 못 팔고 다시 못 팔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써주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그래를 할 때는 스탑러스를 포지션이 들어갔으면 청산가가 가기 전에 스탑러스를 거는게 좋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하단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잡히고요 그랬을 경우 여기 포지션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잡힌게 그 내 포지션이 만약에 지금 숏을 잡으면 마이너스로 잡혀요 이게 숏을 잡았던 뜻입니다 롱을 잡으면 플러스로 적히고요 색깔도 아마 다를거에요 녹색인가 하여튼 숏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저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배 숏이라고 해치를 했기 때문에 청산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청산가가 뜨는 거에요 이게 청산되는 가격이 뜹니다 내가 만약에 포지션을 잡으면 그러면 내가 롱을 잡았으면 그 청산가가 될 정도로 떨어지면 청산이 되는 거고 강제 청산 숏을 잡았으면 거기 도달을 해버리면 강제 청산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청산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사고 나면 이제 이쪽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뜨고 스탑 리밋을 걸어서 반드시 청산 직전에 내가 직접 스스로 하는 거죠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마진율을 조정하는 건데 조금 더 마진을 사고 못 사고 그런 건데 만약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면 실제로 청산을 당해도 내 돈이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남아야 되는데 그 청산 당하면 남는 돈에서도 그래서의 강제 청산이 나면 한 5% 정도를 더 수수료 명목으로 떼 가버려요 정말로 돈이 안 남습니다 거지가 됩니다 거지 저배율을 쓰면 좀 남겠죠 많이 남겠는데 고배율을 쓸 경우 특히 완전히 돈이 거지가 되는 거에요 엄청난 고배율을 쓸수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스탑러스를 지정해 두면 이 5%마저 안 떼가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냥 할복을 하면 5%라도 건지는 거에요 스탑러스를 꼭 걸어서 내 존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고배를 안 써서 청산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고배율을 안 쓰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